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나와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 그럼 여기 있는 ABC가 지금 정삼각형이라는 거지 한 면의 길이가 1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면의 길이가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1을 내가 표시를 할게. 한 면의 길이가 1이고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하나의 내각 여기 각들이 다 60도겠지. 그래 60도야 여기를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각을 표시해놓고요. 이 정삼각형에서 연장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AD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AD의 길이랑 CE의 길이가 같도록이라고 했거든요. AD 그럼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AD는 얘야. AD가 얘야. AD 분홍색으로 표시했어. 이 AD의 길이하고 CE의 길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할게. CE의 길이가 같도록 D하고 E를 설정을 해라. 그래서 여기를 지금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같다. 미제수 A를 써보고요. 여기도 그러면 길이가 A겠지? 이렇게 놓아볼게. 놓아보고 그 다음에 DE의 길이가 루트 13일 때. DE가 어디야? 여기인데 여기가 루트 13이다. 이런 변길이가 되었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요. BDE. BDE 볼게요. BDE가 여기예요. 빗금을 글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60도 60도 60도라고 하는 각을 알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고 이 변의 길이가 A고 이 각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루트 13이거든. 그런데 삼각형이 등장을 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등장을 했고 여기에 각이 지금 뭔지 아는데 여기에 변길이하고 여기에 변길이하고 여기에 변길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식으로 나오든 값으로 나오든 뭐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미지수의 값, 식으로 나온 값 그거의 문자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A를 구해볼게. A의 값, 미지수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 이용하니까 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루트 13의 제곱 루트 13의 제곱을 해주면 이거는 누가 되지? 이 양변. 그래서 여기 A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변. 그래서 2, A, A 더하기 1 하시고 그 다음에 끼어 있는 코사인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쵸? 여기는 지금 13이고요. 13은 이제 A제곱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자 여기가 이 A제곱 이거 코사인 60도 몇이에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란 말이야. 아 얘 대신에 이제 2분의 1을 여기다가 딱 쓴다라고 하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하고 여기 이 약분 하시고 얘만 계산하면 되지?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A가 돼요. 방정식 풀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A제곱이랑 A제곱 없어지고 A제곱에 플러스 A가 되지. 얘하고 얘 계산해서 얘가 이쪽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야.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한다. 3, 4 플러스 마이너스야. A는 3 아니면 마사인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자 A값은 뭐가 될까? 3이 되겠지. 아 이 길이가 3이에요. 자 이 길이도 3이에요. 이게 나왔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얘의 넓이를 구해야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끼어져 있는 각이 등장을 하고 이 부분의 길이랑 이 부분의 길이가 나와 있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의 A, B 자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갖춰져 있어요. 내가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전체 큰 A, D, E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쪽에 끼어져 있는 A, B, E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빗금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돼요. 자 얘를 빼버리면 자 흰색에 빗금쳐놓은 삼각형의 넓이 즉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각형 누구를 구할 거냐면 A, D, E의 넓이를 구해보자. 커다란 삼각형 바깥에 있는 거 자 얘는 2분의 1의 A, B죠. 얘하고 얘 근데 A가 3이니까 3하고 4겠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자 3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2분의 루트 3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2, 2, 4 약분하고 3루트 3이야.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내가 빼줘야 될 노란색 빗금처럼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 B, E의 넓이 갈게요. 자 얘도 2분의 1의 자 보면 이게 A고 이게 B거든요. 여기 1하고 4겠지. 곱하기 1 곱하기 4. 그 다음에 똑같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하시면 자 루트 3이에요. 루트 3. 그러면 이제 정답이 됐죠. 내가 원하는 삼각형 B, D 삼각형 B, D, E의 넓이는 누가 돼? 여기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치? 3루트 3에서 루트 3이 빠지니까 2루트 3이 되겠지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3이다. 보기에서 이제 우리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괜찮죠? 2루트 3이 되겠지요. 뭐 오늘 할테니까 도입할 테니까 3루트 4이 durch 2루트 4이 된다.